안녕하세요. 사회과학대학 신입생 여러분. 저는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염동욱이라고 합니다. 우선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더불어 다사단한 했던 작년에 정신없었을테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학업에 또 여러분들의 입시준비에 열심히 노력해주신 것에 끊임없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.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성인이 된 만큼 여러분들의 학업과 생활은 여러분들의 몫이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더 멋진 더 책임가 있는 성인이 되었으면 합니다.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좋아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할 모든 날들이 기대가 됩니다. 앞으로 여러분들의 대학생활에 앞서서 도와드릴 테니까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